아 야 왜 이렇게 못 올라가? 왜 이렇게 못 올라가? 왜 못 올라가? 처음부터 못 올라가 어 알아잡아 알아잡아 거의 있나 알아잡아 좋아 좋아 밑에는 알아서 싸우겠죠 오래걸리기 때문에 안가는게 나아요 오래싸워요 너는 밑에 싸워야지 여기서 뭐하게 해 지붕위에 가끔 젠대기 때문에 걔네 못잡는거 제외하면은 다 잡은거 같아서 뭐하는거여 여기서 사고 뭐여기서 노는거야? 안되지 피의기사까지 제거해줍니다 피의기사가 진짜 세기때문에 여기 이 실바니아는 대형병종이 없지만 후병병종이 대형이예요 정말 강해요 대형? 대형 누가 여기서 뭐야 맞은거야? 아 맞았네요 아 좋아 대포가 짱짱맨이야 내가 10만원 어쩌고저쩌고 욕했는데 짱짱맨이 강해요 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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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포 강해 싹채거됐죠 지금? 자리만 잘 잡으면 돼 동료고 나발이고 그냥 다 죽여버리면 돼 대포로 쏴서 같이 날려버리면 돼요 이거는 못 건너가잖아 얘네 못 건너가잖아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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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스캐순 라이트 기사 이야 양심 가출한 조합 챔피언 챔피언 어디서 났대? 오우 야 들어가셔야지 내가 도와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두는거야? 그래 데모 슬레이어 나이트 답이 없는데 옆으로 못 지나가나? 아니죠 성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연독 제거됐고 나도 들어가자 재미있고 말이야 여기서 때린다는거는 이 앞에 있다는건데 증원군 들어갈래? 나올래? 아휴 다 잡았어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면 돼요 왜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맞았네요 얘는 꼬래? 꼬래? 내려가면 번거로워지니까 올라갑니다 이리로 가면 돼요 아 아 이 위에 없겠지 설마 다 잡았겠지 와서 오른쪽 왼쪽 어 야 너무 아프다 방금 거 그래 깔끔했어 저쪽에 병사가 지금 싸우고 있죠? 뭐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못 비벼 못 비벼 못 비벼 잘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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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 할 만큼 했어 잡겠지 뭐 어 야 참 교통체증이 좀 심하네요 야 대형 유닛 치기 딱 좋죠 위에 걸리는게 없으니까 원래 이렇게 좁은데서 제목서 못 발휘하는데 여기서 발휘하네요 이것만 뚫면은 다 한 거예요 아 대형은 다 했어요 이제 이제 비자드맨들이 해줄 겁니다 뭐하냐 아르비스 어우 저격밖에 없는데 와이트 없으면은 그냥 밀죠 엔진제 누가 데리고 왔어 뭐야 이 조합은 데모 슬레이어 아 와이트 진짜 나온다 추가 병력으로 이러면 나쁘지 않지 제후병이 있기 때문에 와이트가 들어와도 섞여서 압력이 적어질 때 이때 밀어내는 거죠 어우 야 아르비스 강 나오는데 딜러일까 아 너무 길어 무기가 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자 나 나 나 아 밀겠지? 에이 설마 증언 나왔거든요 보고 있을 거예요? 증언 없는데 왜 또 여깄어? 이게 다면은 죽으면은 지는 거야? 에이 설마 이게 안 지면 되지 이 병력을 어우 야 나이트 어우 야 웬일이야? 전혀 기대 안했는데 이 해골한테 이야 웬일이야? 크으 개판이다 아 아 와이트가 추가되고 저격수가 쏘고 최악이 구도죠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아 오고 있네 추가 병력 오고 있네 꽤 괜찮죠 조합?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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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싸우면 돼 싸우면 돼 잊고 계속 지키면 돼 뒤로 안 보내면 돼 뒤로 안 보내면 돼 지키면 돼 여기서 3 대 0이 맞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뚫려요 체력이 많고 딜 잘 넣기 때문에 어우 좋아요 이번 추가 병력으로 딱 밀 거 같은데 열심히 싸워 좋아 으응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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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제 생각에 도착했죠 원거리 지원은 지금 네 명 밖에 없고요 음 보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보면 되지 이 일은 보고 있으면 되지. 하아.. 좋다 안에 있는 거 메모리하면 됩니다. 여기서 들어오는 병사가 쓰레기네요. 큰일났네요. 나이트가 둘인데 히카루 하나랑 히카루 하얀 검 꼈기 때문에 세요 아 좋아 나 싸워 나 마지막에 간다 마지막에 갑니다 총알바지 줘야 돼요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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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몇 명이야 숭고한 인생이 필요하다 숭고한 인생이 필요하다 아하 어 벤파이어 벤파이어 잡았어? 몇 명이야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식스배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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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어 야해 나 누우면 안 돼요 나 누우면 실패예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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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거리 없죠 딜을 쳐 딜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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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딜을 쳐 딜을 어 딜을 쳐 딜을 어 좋아 하얀 검 좋아 역시 유니크 유니크 히카루 된 거 아니야? 됐죠 안 올라가면 오케이 성 안에 몇 명 나왔어 몇 명 나왔어 식스배럴 이건 대포야 대포로 쏴야 돼 이거 어두워요 가운데가 결계야? 결계인 척하고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게 일단 포기합니다 사기 30 180명? 아 너무 오바다 엠만누 조심해 아 베트랑 템플 가드 배장 전사 20짜리만 더 있으면 돼 아 100명밖에 못 줄인 거잖아 아 140 괜찮게 줄였는데 제 생각에 부인 때문이에요 추가는 확실히 많았는데 질이 옅어졌어 옅어졌어 하이완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상위병증이 많아서 아 아니었어 리자드맨 한 번 싹 갈아서 모이면 좋죠 키슬레이브 멸망했다고 뜬 거 같은데 착각이죠? 아 깨알같다 아 깨알같이 키슬레이브 멸망 하 참나 어이가 없네 하이완이다 하이완 하이완 두고 이거는 그래 여기 들어갔죠 지금 아 애매해 이건 아니야 애매해 하이완 데려오면은 밀 것 같은데 한 번 교환해줘야 되나 사다리니까 들어가서 일단 다 내일 밤에 내일 아침에 대기합니다 회복해주고 붙을 거면 오겠죠 나한테 나한테 올만한 병사가 아니라는 거죠 어두워서 안 온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아 이케티 이케티 타격을 찍어줘야겠죠 역시 무기 달인이 괜찮은데 아 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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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석궁이랑 건방 쓰는데 검 올려줍니다 근접 싸워야죠 기대하는 바가 많은 관계로 6마리 대형 6마리에 크론 16마리 22마리죠 어우 많아 충분해 충분해 충분히 많아 35,000원 돈 많고요 175 이거 내가 비벼줘야 되는데 비벼줘야 되는데 비벼줘야 되는데 그래 몇 명이야 아 충분히 이기죠 언덕 먹습니다 언덕으로 가 언덕 키슬레이브 죽었고 툰킹 죽었고 제국 죽었고 좋아요 나라 3개 없어졌죠 다음 실바니아야 다 모여 다 모여 언덕이다 완벽하게 언덕이다 이거 여기 있어? 다 모여 다 모여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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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만 왔으면 돼 여기야? 야 그냥 이기지 그럼 진영 좀 봐 미쳤네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일렬로 딱 써 아 말한테 아 이거는 아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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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확하죠 기병 힘을 못 쓰는 단계에 왔네요 약간 텀이 있는데 괜찮아 좋아 좋아 당전 순수하게 근접병사만으로 이 교환비 이 영수증 출력상태 아주 강력해 죽기랑 피기가 압도적으로 세긴 한데 위치가 좋아해요 거인도 많고 빌릴만해 비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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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아 퀵스배럴 아우 좋아 저건 뭐냐 뭐하는 괴물이냐 누가 이런거 가져오랬어 뭐야 그래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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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마무리해 마무리해 그래 대포 노래가 신나네요 아 이 압도적인 교환비 어 거미다 그래 어딜 지나가려 그래 자연스럽게 해치워 해치워 야 어우 야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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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 숙련도 176 쭈옥 어 야 뭐야 야 식스배럴 좋아 멈출 줄 모르지 오우 샷건이 짱인데 크 샷건이 짱이네 진짜 아 장전도 준수하고 샷건이 데미지가 제일 좋은거 같애 쏘는 것도 딜은 깊게 들어가면 차이가 나긴 하겠는데 뭔가 준수하게 세네요 여러 명이 있으면 움실거리는 것도 있으니까 어어 음 음 33명? 아 그냥 가서 치면 되지 이건 어택합니다 분명이랑 차이가 안 나요 걸음걸 차이가 된 대로 없으면 되죠 보이나? 여기서만? 보인다 보인다 거기서 보면 되겠네 일로 가서 보자 아 아 나무 하나 땜에 안 보여 그래 그래 일로 일로 크 뭐야 지금 시방 공룡이요? 어디서 공룡을 일로 오지 말고 일로 오라는 뜻은 아니었어 아 야 어우 야야야야야 진정대로 해 진정대로 해 못 이길거 같다고 날 노리는거 아니야 반칙이야 도망가는거야 지금 말타고? 대단하다 아우씨 말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저쪽이죠 저쪽이죠 절로 가는거죠 알아 잡겠지 도망가던가 아 뭐 다 어디갔냐? 거미 좀 죽일라 그랬는데 해충 박매할라 그랬는데 어 여깄네 여깄네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이거 니 무덤이야 딱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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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한 거미 딱써 어우 더럽게 징그러워 어우 엉덩이 터졌지 지금 맞고 어우 찌그러지는 것 봐 됐어 주의기사 비유기사 밀까지만 소녀 베테랑 템플가드 챔피언 전사 아 많이 죽였는데? 이 정도면 뭐 대기합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 치죠 내일 아침에 대기했다가 크 뭐야 왜? 왜 덤빈거야? 지혜를 못하겠다 가라 가라 가! 가서 해주면 돼 짤짤이기 때문에 상위 투여 병사 거의 없어요 가서 해주면 돼요 음 음 음 음 음 잔잔하다 정확한 위치 아아 아깝다 아아 아아 아쉽다 설마 나한테 오겠어? 설마 나한테 오겠.. 잠깐만 유니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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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구해 날 구해 날 구해 어우야 쓰레기 게임 알겠어 잡어 알겠어 잡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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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공격 흐트러주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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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 뒤로 가면은 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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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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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야? 이겼네? 이겼네? 공벽이 있긴 해? 내부대? 없죠 노예고 거미가 제일 싫어 머리 꿀렁꿀렁 거리는 것 봐 어우 극혐 어우 극혐 어우 달려들고 달려 흐어어어 템플가드 어우 어우 아직도 뚜벅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못 쫓아가 좋아 왜 자꾸 피아노 소리가 귀에 맴도는겨 템플 가드 정규반 수호자 템플 가드 챔피언 배상 전사 올려줍니다 체력 회복이 많이 더 드네요 한번 많이 잡긴 했는데 더 대기해야겠네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진짜 내일 아침에 친다 음식 있어요 내일 아침에 치면 돼요 응? 용토 유리인 알아서 잡겠지 뭐 알아서 막겠지 레즈노우 포위했어? 이건 내가 막아야 돼 아 포위할만한 병사가 있단 말이야? 이거네 야 이게 뭐야? 왜 이게 많아? 이거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막는 게 낫죠 이래야 방어가 되죠 대기하면 돼 회복도 해야 되는데 잘 됐어 뭐야 이게 뭔 일이야 280명? 아 좋아 마을 구원 두 배 정도는 비비죠 병사가 아주 세기 때문에 비벼집니다 네 언덕에서 대기하자 쏠때 쏘더라도 언덕 대기하고 노예들 앞으로 이어 레쓰 대리해 갱돼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대리 갱돼요 대리갱돼요 아멘 왜 이리 왔어 아이고 아직도 쏘고 있어? 웬일이야? 어우 잘 쏘네 잘 쏘네요 밥값하네요 뭔데 너 할 쯤입니다 안식 줄까? 좋아 좋아 간식도 안 먹고 내 곁에 오다니 뭐 너희 뭐하니? 안 쏠거니? 10번 앞으로가 너희들 10번 앞으로가 너희들 10번 앞으로가 사기